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으로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나오실 땐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성살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강한 낮시간에는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29도로 출발해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 3도 가랠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가장 낮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이삭 현재 산간지옥으로는 뿌연 박무가 낀 곳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28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당분간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